아,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How is the time of the day? 우리 첫 앨범 하루의 가장 뜨거운 날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데뷔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투표활동이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눈을 뜨면 이대로 모든 게 사라질 건 겁이 나지마 영원한 건 없던 그런 불안 속에 그대가 있어 정말 그 내 눈이죠 항상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개인적으로 저를 좋아하면은 꽃길이라는 생각을 해요 매일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 걱정한 그대 말하지 않아도 난 느낄 수 있어요 더는 걱정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대 Always next to you 사랑으로 사랑으로